Q. 피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섬은 사립 커리어 컬리지입니다. 일정 기간의 컬리지 수업을 지나고 나시고 난 다음에 인턴십을 하시게 됩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다 가지고 있는 컴포넌스이기 때문에 학생님들이 또 인턴십을 완벽하게 인식을 해주셔야지 수업이 종료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피섬에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로써는 많은 러닝 카피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빅데이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타블로라는 진짜 빅데이터 필드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다운타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전체 빌딩을 저희 티스홈이 캠퍼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티스홈과 저희가 또 흔히 말하는 공립 컬리지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일단 티스홈은 디플로마를 수여를 합니다. 8개월짜리 쇼티피켓 프로그램 혹은 1년짜리 디플로마 프로그램 혹은 2년짜리 디플로마 프로그램 이렇게 3개 중에 고르실 수가 있으시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코업이 무엇인지 코업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직무를 경험하는 인턴십 과정입니다. 코업기관은 전공적으로 보낸 학생들은 회사에서 취업을 제한을 받는 경우도 계시고요. 티스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업을 연계를 시켜드리려고 계속 계속 노력을 드리고 있고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씩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에는 40시간씩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티스홈 같은 경우에는 각 모듈로 이동을 합니다. 3주에 그 모듈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1주 혹은 2주 정도의 모듈 브레이크를 줄여요. 이 기간 동안에는 40시간씩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 퍼밋은 일반 워크 퍼밋과는 좀 다른 그런 퍼밋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러면 파트타임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코어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요. 그 시엔타워 토론토의 상징인 시엔타워와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남누나와 있지만 저희 4시즌 호텔과도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생분들이 직접 쓰시는 시던트 포탈인데요. 여러 가지 자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필요한 코어 정보들, 코어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밖에는 네트워킹 이벤트, 초빙 강사 이벤트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있고요. 입학 절차에 대해서는 자격 여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셔야 되고요. 18세 이상이셔야 하고 그리고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ELTS, TOEFL, TOEIC, 듀오링고 다 봤습니다. 그게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물론 자체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하스피탈리티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각 이 필드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요.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이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유니버시티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계되어 있는 학교가 UCW, 유니버시티 캐나다 웨스트라는 학교가 벤쿠버에 있고 그리고 욕필드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가 토론투에 있는데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1년짜리 과정, 그리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들, 두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이수를 하시게 되면 두 학교 중 하나로 패스웨이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를 연계시켜드리고 있고 아커머데이션 관련해서도 저희 부서가 따로 있고 레지던스, 기숙사 이런 거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housing.prontalsom.ca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캐나다로 들어오신 학생들도 2주 동안에 자가격리를 하셔야 하고 그중에 3일은 무조건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자가격리 시스템을 지셔야 되는데 필섬에서는 이 모든 자가격리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스 절차를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